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MBS 네 군데의 여론조사기관이 함께하는 곳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꼭 참조하시면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여러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3%포인트가 떨어져서요. 29%대로 떨어졌습니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65%로 올라갔고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외교 참사다라는 응답이 64, 언론의 왜곡 보도라는 응답이 28. 상당히 외교 참사라는 응답이 많았네요.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다, 70. 동의하지 않는다가 27. 상당히 큰 격차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정부 여당에 대한 대응, 정부 여당의 대응까지 포괄한 질문이겠죠. 언론 탄압하는 과도한 대응이다가 59. 거짓 보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대답이 30.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이건 김은식 교수에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렇게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가, 카메라가 켜진 줄 모르고 있었던 해프닝이고 검찰 생활을 27년 했던 바로 1년 전에 검찰을 그만둔 지금 현 대통령의 말 버릇과 관련된 실수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아닌 다른 바이든이니 난리미이니 하는 전 국민 듣기 평가로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MBC라고 하는 특정 언론을 지목을 해서 싸움을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저도 온당치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찍었던 부분들조차도 일정 부분은 지금 이번 나온 여론조사처럼 사과를 해야 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데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민심, 이 민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가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바이든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한미 관계를 훼손했느냐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설명하고 해명하고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오해를 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른바 비서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와 상관없이 대통령으로서의 말의 무게 또 말의 엄중함을 인식해서 어떻게든 어떤 자리를 빌려서든 그 유감표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여론과 민심이 70% 이상이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심을 따라가면 가도 그건 파퓰리즘이죠. 그리고 민심을 호도하고 주도하려고 하면 그 독재 정치입니다. 그러나 민심에 반응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0% 정도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통령이 어떻게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좀 민주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배전 비대위원회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왜 부정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정평가의 이유가 같은 조사에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36%,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34%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 가까이가 무능과 독단을 뽑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독단이라는 부분에 결국 대통령의 해명이나 이런 태도들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소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깔끔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되게 뒤늦은 해명을 하고 나중에는 또 해명을 했던 것을 번복하는 그래서 거짓말 해명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감사원 독립성 문제도 지금 대통령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관여할 시간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이미 정신이 감사원의 감사에 관여하고 있을 거라는 충분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당 운영에 대해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권성동 의원과의 문자메시지에서 또 개입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 즉 대통령이 계속되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어떤 의혹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좀 더 깔끔한 해명들을 하시는 태도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순방 성과 설명하기 위해서 여당, 야당 대표들 초대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국정감사 때문에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이야기가 쟁점이 돼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말이죠. 박찬대 민주당 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공방 한번 들어보시죠. amigo 박사하자, 김지원 전단은 뇌저란을 마 britain 대표명이 충두기보기 신발, 윤석열 전단은 박사하자, 윤석열 전단은 이게 국민들이래, 윤석열 전단은 부모까지 명확하 꽤 MBC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MBC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렇더라도 지금 다른 방송들도 다 똑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TV조선, SBS, MBN, KBS 뉴스 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MBC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진실의 바다에 기꺼이 뛰어들고 있는 첫 번째 펭귄을 본보기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언론에 재가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언론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고 거짓말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난리면으로 하는지 발리면으로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별도 문장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해왔어요. 그리고 저 MBC의 언론 단합이라고 하는데 단합이 아니고 MBC의 잘못된 포도 그거 고쳐라라는 겁니다. 변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처음 나갔던 영상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직접 만들어서 국정감사장에서 튼 영상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 윤주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까지 여러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간에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릴 텐데요. 그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 아까 최강욱 의원 무죄 판결을 놓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공방이 있었다고 여러분께 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법사위에서도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가 급하게 편집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수사지휘권이 굉장히 나쁜 역할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잘못된 결정을 시정한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본인이...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수사지휘권이 연원이 그거도 그게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출발 자체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몇 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결단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원 선택을 받은 대통령도 결단을 한 것이고 저도 거기에 공감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는 이미 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2개 정도. 올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총통과의 가치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걸 저희가 법안은... 법안 통과의 가치,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밸류라고 하는 뜻의 가치가 아니고요. 함께, 투게더, 같이 참여하겠다는 뜻의 자막이 잠깐 잘못 나간 것 같은데 말이죠. 뭐 보태질 말씀은 없으시죠?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아마 또 본인도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고 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검찰 제도가 일본식 법제를 받아온 것인데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그게 이제 선출직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행위라도 있을 검찰 조직의 과도한 오남용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정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특별하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의 길을 하나 열어놓은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헌정사상 이후로 그것이 실제로 시행된 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추미애 장관한테 이게 남용됐던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아마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 사이에 이제 의견 차이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최혜회 전 비대위원,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또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국정감사소지 여러분께 전해 드렸고요. 저희가 더 준비한 영상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 뭐 매일 싸우는 영상입니다. 니나 잘하세요, 또 어제 복지위에서 이런 영상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